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동목이 궁금하세요? 에코프로요. 에코프로. 에코프로. 매수과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10만원에 6%예요. 10만원에 6%?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저녁방송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쪽은 매매하기 너무 어렵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 되긴 하지만 얘의 순위가 반에 한 50명 있다라고 하면 거의 꼴등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얘보다 매매가 더 잘 되고 똑똑한 애들은 1등부터 20등, 이 안에 있는 애들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걸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. 난이도가 높아요. 매매에서 먹기가. 그런데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또 장점도 있어요. 잘 안 빠져요, 또. 물론 슬그슬드 빠지는 코스모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모와 게시판을 가면 올라간 것도 없는데 자꾸 빠진다고 아주 그냥 난리예요, 난리.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내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.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얘는 17%나 빠진단 말이에요. 최근 일주일 동안. 이래버려요, 지금.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다고 지금은 안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장난친다고 하도 더 빠지면 20, 30% 빠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냅두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오면 또 한 번 팔아주시고. 10만 원은 복귀가 가능합니다. 좀 세게 올라오면 12만 원, 15만 원도 가능한데 얘네들이 지금 이걸 드리블하고 있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올려요, 지금.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최근에 테슬라 조금 주가 올라갈 때 얼마든지 20% 상하가 뽑아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. 가야 되는데 안 가요.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, 일부러. 그러니까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, 얘네들은.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지금 많이 조정받았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찝어드렸잖아요. 원전 테마, 전선 전기. 이쪽으로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여기서 시간 보내는 거, 여기서 10만 원, 12만 원 먹을 그 시간이면 원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두 배는 더 먹을 것 같으니 이거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10만 원만 회복이 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